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봄부터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야외치유프로그램인 기억담은 힐링팜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요. 지난 5일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 틀려도 괜찮아 안심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안심마켓은 기억담은 힐링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증치매 어르신과 보호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어르신들은 안심마켓을 열기 전 직접 심고 가꾸었던 고구마를 수확하며 보람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어 시작된 안심마켓에서는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고구마와 호박,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과 전통방식으로 담근 된장과 간장 등의 다양한 품목을 어르신들이 직접 판매자와 구매자가 되어 운영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제작한 가상지폐와 할인쿠폰을 이용해 장보기 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훈련했습니다. 야외로 나와서 사회활동과 인지치료를 접목시킨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점점 더 키워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시고 하나의 나중에 저희가 수확한 작물들을 가지고 시장까지 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이번 프로젝트 외에도 지역 내 치매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와 인지 및 신체 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